자막으로 도착한 semblable 야 Uh, 내가 해 갈래! 아, 물에 bankmiyor 나, 이리 잘해 잠깐만, 잠깐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랑해 이어서 70m 목적지가 있습니다 2배 살리네 우리 여러분 폰 넣어 바로 있더라고 70미터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위저브도 있네. 어, 기놀이 좀 드리기랑. 기정당에 발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납시. 기정당에 발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, 그 시간에 5회전입니다. 바로 바닥과 끼네. 이상하게 바닥에 발속가능한 자리입니다. 이리와! 도깨가 엄청 큰데? 이건 귀엽네, 이 도깨는. 저기 어디있어? 저기 뒤에 있어 올라가면 끝에 올라가면 우와 다기 보내 시원하다 이게 아 여기가 다 캠핑장으로 돼 있구나 갯벌 가는 길이 이렇게 돼있고 연구 연구 아 여기가 다 캠핑장으로 돼 있구나 아 여기가 다 캠핑장으로 돼 있구나 갯벌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가? 아 근데 저기 이게 뭐지 처음에 보인다 사트도 빌려주나보네 이제 사트 어디서 깎아가지? 사트도 빌려주나보네 사트도 빌려주나보네 사트도 빌려주나보네 못돼다 면이도 돼 별주부전 테마파크랩 뭐가 없네 영궁이다 영궁 무천 영궁 사진과 영궁 사진과 연궁 확인 배전문신 룡 52. 15개 15. 10.7 시간이 되면 분리수감이나 음식물 제품이 다 있으니까 그때그때 담아서 사정 옆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버려주시면 되고 수영장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8번, 9번 들어가세요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저녁에 나중에 추가하셔도 돼요 8번, 9번에 바베큐를 한 곳에서 할 거면 정하셔서 말씀하시면 의자 이런 거 한쪽으로 모아서 필요하거든요 네 자전거도 이거 빌려주는 거야? 네? 이거? 근데 여기는 숫자가 어 3인 거든요, 4인 거든요 그니까 아, 들어가면 안 돼 가자 가자 어, 뒤에 불 제대로 들어갔어? 물을 제대로 들어갔어? 그만할까요? 뒤에 불을 제대로 들어갔어? 다시요 이거 다 해야지 내려줘 나도 내려줘 서현이도 내려줘? 아, 날 찍어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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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지 서현이 문 들어갔다 헬로 위로 위로 써야지 위로 위로 써야지 위로 사현이, 사현이 예 네 개 column 기울이 안 보인다 리구리~! 꼬부 잘하지? 일로 와 가! 안 들어오! 아 야! space 물도 해볼래 아 물회 barn удивanc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물 조금만 더 빠져나올거같아 거기서 이제 호미랑 갖고 가는거야? 네 호미 조심해 아 이거 가져가는거래? 아 저기 바구니 응 저거 뭐야? 바지락 아니 나는 그냥 구경 나왔어요 응 봐봐 바지락 여기 이만하면 국 끓여 먹겠다 그래? 응 바지락이 있긴 한데 선생님 근데 수심해야돼 그거 호미 이거? 나도 봐봐 이만하면 그래도 국 끓여 먹겠다 응 근데 여기에는 부엌이 그렇게 부엌인건 알을거같아 응 고구부랑 열심히 캐고 있다 응 봐봐 이만한거 잡아 이만한거 너무 잡음이라 하지말고 근데 쟤끔박국도 응 고구부랑 이걸로 봐야되겠다 에 파지마 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약할란다 응 응 백합같아 백합 백합이 있다고?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물 어 맞네 아니 그게 약간 모래에 있는곳에서 나오거든 아 아 여기다 담아야지 어디? 어 백합이네 어 물 옆에 백! 어 여기로 없는데 어 어 네 여기다 이렇게 갖고 오는거야? 아 아 저거 아 아 일찍 좀 찍고,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. 볼 위험하니까. 너무 뜨거운데? 볼이 왜 이렇게 세냐? 세움을 따로 했어? 다 같이. 아, 이것도 혼자 가? 세팅. 아니, 근데 세움도 돈 받는다고 했던 거 같은데, 아니야? 이것도 흐르겠다, 진짜. 어디 앉아라? 아무데만 앉아라. 잠깐만, 잠깐만. 아빠, 이제 그만해서 나한테 얼른 돼. 아, 그래? 나 이거 될 거 같아. 나 가져올게. 나 가져올게. 엄마, 여기. 나 먼저 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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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톱기. 저희도 다 있기 때문에. 섭시 다, 섭시 못 봤어? 내가 뭘 조절하면서 하고 있던데. 저렇게. 가위랑 있어? 아, 가위랑 왔구나. 물기. 너무 세다. 이번엔 시뻘 rę에 약간 소리가 나아 이거 누르면 왜 손을 떨어진다고 이거 누르면 왜 손을 떨어진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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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